민박집 영상을 만들어주는 대신 숙식을 제공받는 것 돈 한 푼 없이도 물물교환해서 유럽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다 일이 잘 풀리면 이 나라 저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호텔 영상 만들어주고 숙박하고 레스토랑 영상 만들어서 밥 먹고 더 잘 풀리면 돈도 많이 벌고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? 뭐지? 할머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